인민문화궁전에서 개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비소 박태성 동지와 평양시 인민연회 위원장 최희태 동지, 평양시당 위원회 비소 김봉석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신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를 문화상 승종규 동지가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졸람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졸람회장에는 불면불우의 정력적인 용도로 저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수권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미래의 업적과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위인적 풍모를 담은 사진문원들이 종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강성본용의 새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내조국의 장산현실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리는 인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